원효대사와 경어선사 등 1700년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상가들의 저술과 불교저서들을 모은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100권이 출간됐습니다. 21세기 한국불교 대장경으로 꼽히는 한국불교전서가 한국불교 문화의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전서 100권 출간 기념행사를 권송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불교 문화의 사상적 토대를 한눈에 만날 수 있는 한국불교전서가 이 시대의 언어인 한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을 통해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100권을 출간하고 이를 기념하는 학술세미나를 비대면으로 열었습니다. 한국불교전서의 번역물을 모두 단행본으로 가능하면 200권이 된다고 하니 오늘 100권의 출간은 정확히 목표의 절반인 반환점을 돌았다고 할 것입니다. 한국불교전서는 원효대사에서 경호선사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 선지식들의 사상과 정신이 기록으로 집대성됐습니다. 특히 1권은 신라시대 원측스님의 인왕경소를 시작으로 100권은 조선시대 보성스님의 다송문고를 번역했습니다. 이 때문에 21세기 한국불교대장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경과 전법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부처님 말씀을 담은 한글 경전을 끊임없이 출판하여 불교 대중화에 심서왔습니다. 사업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용맹정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은 한글본 불교전서 관행은 한국불교는 물론 역사와 문학의 연구를 진작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반 대중에게도 한국불교문화의 정수를 맛보게 하든 파급 효과를 불러온 만큼 아카이브를 활용해 디지털 불교로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거론됐습니다. 앞으로 불교문원과 저술 번역 산업의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불교학술원은 한국불교전서의 한글화라는 원력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불경 한글화 인력을 양성하고 한국불교를 창조적으로 전승해 역량을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단순한 책 정보가 아닌 디지털화 방식으로 데이터를 구축하여 번역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세계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불교전서는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